여자친구의 여기 있잖아, 천천한데 좀 갈라봐. 아는 데잖아. 어, 천천히 갈래요. 두 장기들도 갈래요. 아, 뜨거워! 들어가, 이제. 어머메! 들어가, 이제. 용고기 돼갔어. 여기 한 사람도 꽃에서 짓는 거고. 보자. 여기 믿고 보겠습니다, 진짜. 이리 뜨거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는 항상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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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